수석이 몇 개나 보였지? 이거 EX가 계속 도니까 은근히 많이 모이네 이 정도 모았으면은 EX는 양코 이제 졸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초신진화에는 이거 언제 생겼지? 아 황금게달에가 들어간다고 자 그리고 저번에 풀었던 필리버스터와인은 홍수석만 있으면 되고 얘가 진짜 종결 아닌가? 황수석이랑 홍수석 자 홍수석 두 개 황수석 루자야 가자 와 이 비싼 게 들어간다고? 오 잠깐만 이거 신단수에 나오는 애랑 똑같이 생겼는데? 좋은 거는 다 붙었다 필리버스터와이가 메타 필리버스트로 와 이거 R중에도 얘네 들어가는 거 되게 많던데? 오 이렇게 빠져빠져버려 깔끔하다 신전설의 시작 뭐 삼성이 이제 깰 수 있겠지? 에이프 루자 와 잠깐만 너무 느린데? 아 잠깐만 너무 빨리 왔어 고대종한테 루리는 필수지 시정 오 뚫을 수 있나 이제? 오 공따 들어갔고 근데 루자 모션이 안보여 얘들아 좀 가리지마 필리버스터야 메타 와 삼성 그냥 쭉쭉 밀리는데? 루리가 진짜 사기구나 공따걸리니까 이거 미래고양이도 녹질 않아 나라 뽑고 일단 요거 가면 신드론 붙어 오 나이스 오 야 엄청 미는데? 오 루자 왔어 유랭 15,000 오 풀티 하나 주네 거기다가 초인 이제 100레벨 된다 흑수 가자 오 초인 자동으로 업했어 아 얘가 생긴게 초인이구나 2,400원 그리고 받아 놓고 못 썼던게 ED 얘는 4,200원인데 고양이 초인 잠깐만 얘 너무 작은거 아니야? 그냥 기본인데 오 야 ED 속도 뭐냐? 야 근데 초인은 벌써 녹은거 같다 그냥 루자가 최고 아닌가? 오 확실히 루자는 달라 와 양코타 다시 열렸네 이거 저번보다 훨씬 쉬워질거 같은데 여왕한테 새로 받은 알중에 N005 고양이 히트맨 약간 암살자 느낌? 무속성 초대미지에 오 근데 시정에 파도 모여 오 빠르다 야 RPG 쏘는데? 히트맨 무적인데? 오 야 계속 모인다 잠깐만 파동 무시하고 그냥 계속 넣어버려 이거 후반부에 알 주는거 다 사기구나 발굴조사 오다 오 여기 마지막 알 줄텐데 오 악어다 야 검은색 초순가? 왜 엄청 빨라? 악어 변종이 크기가 커지는건 없었는데 야 칸나 잡아먹었어 이거 뭐야? 칸나가 얘 힐러 아냐? 잠깐만 보고처럼 속도가 뭔가 되게 빨라 뭔가 탄력이 되게 있는데? 오 야 좀 튼튼하다 잠깐만 물기가 세기도 센데 엄청 튼튼한데? 와 여기 저번에 되게 힘들게 깼었는데 41층 어 이제 갈 수 있는거지? 오 발키리가 왜 나와? 강무까지 나오는데? 시정 야 잠깐만 적군으로 나올 때는 쿨타임이 없는데 그냥 계속 공격해 이래서 우주편에 힘들었었구나 리더십 3개 오 잠깐만 사이클론 색깔별로 다 나온다 뭐야? 오 재밌겠는데? 와 장난 아닌데 이거? 이렇게 크로노스가 중요하다 오 야 베가도 여기서 되게 좋아 가이아로 마무리 가자 시정광역으로 걸고 생명의 힘이 씌어 벌써 다 녹았나? 얘들 둘밖에 안 남았어 이즈이 와 캐츠아이 5개 존비 오 40층때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오 고대 씨앗 천사 헬로 연어 알만 잘 붙으면 돼 그리폰으로 차단시켜주고 자리 배치가 안 좋아 빨리 잡아야 된다 무조건 에이리언부터 잡아야 돼 아 이 검은색 뭐야 나이스 뚫어버려 돼지 오 밀렸다 빨간색만 잡으면 끝나는데 배달아 잡아라 냄새 안 나게 택배 입에다 집어넣어버려 멈추고 옥마 돌리기 그리폰 와 이게 공 따 들어가는 탱커가 진짜 좋네 그리폰도 붙기만 해도 오우에 잡았다 그리폰은 검은색 상관없이 그냥 좋은데? 머리통 하나 남았어 이즈이 오 벌이다 이것도 스페셜에 나오는 애들 다 나오는 느낌이다 어 뭐야 계속 나오잖아 오우 통통이 별로 안 센데? 와우야 바벨 앞세우니까 다 이지다 그냥 바벨 붙이니까 다 끝나는데? 무달에 다 섞게 잠깐만 레전드 제로같이 뭐가 다 섞여져 있는데 여기는? 40층 때 보상 최고다 광념이 우주보고 가자 헤마도 빨리 잡아야 돼 와우야 세다 그리폰 포노야 가자 확실히 포노가 밀치는 게 최고야 와 포노 나오면 이지네 승리 황금은 안 나오나? 황금이 있어야 되는데 오 뭐야 이거 초콜릿 슬라임 얘 강철인가? 천천히 천천히 미타마 하데스 시정 지금 빨리 잡아야 돼 와 이거 메탈이랑 섞여 나오는 게 최악인데? 메탈만 빨리 손봐주면서 좀 밀어내야 돼 백타마로 밀치기 매매만 밀치니까 쉽네 오오오오 매매 잡아야돼 자동 음 재밌어 재밌어 와 울슈레 5개 오 바로 나왔어 오 얘가 왜 나와? 얘는 세트로 다 나오는구나 자 슈퍼맨 멸 자 순서대로 다 보내 아 근데 워프가 있었다 괜찮아 30, 40 다 녹였어 너네 둘이 합친다고 해도 별거 없다는 소리 오 슈퍼맨이 공따도 있어서 좋아 파동 삭제 많으니까 완전 안정적인데? 뭐야 우라라가 더 쉬운데? 무달의 씨앗 대망의 50층 와 진짜 꼭대기다 오 야 잠깐만 이거 진짜 꼭대기네 카린탑 이럴 수가 신전까지 와버렸다 이거 된대 아냐 이거? 너무 패러디한거 같은데? 얘도 노말이겠지? 노말 그대로가자 오케이 근데 저주가 들어가는데? 아니 옥마가 통통 튀는건 아니지 열파무요랑 저주무요 이거만 있으면 되지 않나? 자 스나이퍼 흑슬리 이즈 오케이 저주만 잘 들어가면 돼 나이스 슬로우 잘 밀어내주고 있고 열파 다 무효다 아 잠깐만 고대 왜 나와 근데 고대도 빨리 잡아야돼 조심 오 야 왜 이렇게 쎄 저거 필리버스터 가보자 근데 돈이 안보이는구나 큰일났따 필리버스터 가보자 얘들아 한번 멋지게 써보자 시정 가랏 없으면 안돼 아니 쟤네 도대체 왜 있는거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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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밀어내고 있어 이즈 하나씩 계속 넣어주고 안돼 해커를 잘 지켜야된다 오 잘 밀어내고 있어 이즈가 확실히 좋아 해커를 살려라 안돼 오 야 자관드 좋다 엄강 자관드 해커랑 스나이퍼 최고다 오케이 된대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즈 뭐야 이거 끝이야? 저거 황금은 왜 보상에 없지? 15,100 오 풀티 하나 준다 오 풀티 쌓였어 흑수야 가자 오 오 하데스 괜찮지 오 달인 우리를 오 고대종 느리게 하고 열파 로데오보다 얘가 더 나으려나 오 이계탑도 이제 다 밀 수 있지 않나 여기는 40이 마지막인가 오 우라라가 고대로 바뀌었나 워프 무효에 저주 무효 그래서 빠른걸로 최대한 멀리 못 붙게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얘를 보내고 아 근데 메탈이 있다 오 잡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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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뜨려 터뜨려 시정 나이스 지금이야 빨리 밀어야 돼 옥마 하나 뽑아놓고 다가가는 타이밍 고려했어 시정 딱 넣어놓고 바로 때려버려 그냥 여보야 머리 왜 나와 돈이 안 모이는데 여기도 돈이 안 모인다 오케이 밀치기 좋아 가면 시 지금 멈추면 극딜 시정 한 번 더 나이스 타이밍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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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밀리고 있다 여보야 머리가 문제야 머리를 잡아야 돼 가면 시 지금 부딪힐 때 나이스 타이밍 가면 시 나이스 멈출 때 한 번 더 바로 오 오케이 한 번 더 멈췄어 나이스 오 두 발 크로노스도 가자 이제 멈추기까지 잘 들어가준다면은 이렇게 쭉쭉 밀려 좋아 가면 시 한 번 더 들어가면 끝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루자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벌써 녹으면 안 된다 가짜 루자야 다 뽑아버려 아 이게 탑 이즈이 오 와 황금 개달이 여기서 주네 우라라 3형태 고대종 초대미지 신을 진화시켜야 되나 더 진화시키기 힘든 게 얜데 약간 간혼 느낌이라서 얘가 더 맘에 든다 오 야 덩치 엄청 크네 얜 진짜 그냥 악마 아냐 크기가 바벨보다 더 큰 거 같은데 초생 특효 오 뭐 많다 공원 맥스 체력 맥스 마지막 스피드 오 유럽이 진짜 센 거 아닌가 잠깐만 옵션이 너무 많아서 칸을 벗어나 오 기본 40만 우와 야 터지면 120만 오 터졌어 방금 깨끗해졌어 일단 시작 마무리 오오 막타 기원의 각성 2성 잠깐만 여기 얘도 초생 아닌가 룰이 준비하고 가면 준비 라스트 보스 가자 공 다 들어갔어 라스트 보스 공격 야 잠깐만 룰이 쓰니까 뭔가 더 쉬운데 저번보다 오 버텨 버텨 야 루자가 밀리고 있어 지금 와 룰이가 진짜 단단하다 여기서 나라도 쓰고 야 룰이가 녹질 않는데 자 루자도 가자 야 뭐야 루자 녹았어 야 라보 땜에 그런 거 아냐 이거 와 야 루자성 터졌다 야 뭐야 그냥 잡았어 아 이거 4성은 언제 뜨지 10% 아리지 오 뭔데 이거 야 이거 울트라 맞아 얘 오 뭔데 이거 야 바로 나왔어 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야 이거 trotzdem